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인트로 비디오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인트로란 것은 동영상의 첫 도입부 즉 시작부분에 5초에서 10초 사이에 그 동영상의 제목을 써놓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검은 공간이 있죠 원이 두개 겹치는 이 부분에 흰색으로 자기의 올릴 동영상의 제목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가장자리에 있는 배경이 배경 동영상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이런 인트로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제공합니다 마음대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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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